레이디스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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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여자들이 별로 안좋아요 어 그러면 오해를 하시겠네 제가 여자 개수준한테 막 하는 줄 알고 막 하잖아 어 조금 자 대지표 돌려주세요 멈춰 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랑 다섯 분이 나란히 경쟁을 하게 됐네요 서로 인사하면 나누세요 예예예 대선배님들이고 또 후배들이고 예예예 예 예선전 들어갑니다 채널어떡해 아름 첫번째 대결 이승현 훈화 대 엑소 자 도전전곡 이번 예선전은 일단 저희 마음속의 레전드에요 이승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교 얄개 시리즈는 다 썼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때 인기가 엄청나셨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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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7년도입니다 약 한 30 한 4 5년 전 그때 이승현 선배님 김정훈 진유영 선배님 다 생각나네요 네 꼬마신랑 김정훈 인간시장 진유영 선배님 옆에 아가씨가 학생이 강지희씨 세 분 다 친구였나요 아니죠 진유영씨는 저보다 한참 위고 김정훈씨하고 저하고 강지희씨하고 친구고 아 그래요? 임혜진씨도 선배고요 예진 누나 선배죠 임혜진씨가 누나에요? 아 누나죠 노래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뮤지컬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노래 안하거든요 아 근데 훈아야 네 이름이 왜 훈아에요? 아 저희 아버지가 네 나훈아씨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들 웃으시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명이세요? 네 저는 원래 본명이 김훈아 어머 진짜로 네 성만 틀리네 어머 저기 우리 찬열은 본명같고 네 디오는 이름이 디오 아니죠 원래 네 저도 성이 도씨입니다 도디오? 아니요 이름이 뭐에요? 나는 도디오 디오디오나는 도디오 귀엽다 나는 도디오입니다 도디오 쟤는 이름이 뭐에요? 김종대입니다 종대 종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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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라고 좋네 자 이제 누나씨 돌아갑니다 멈추러 외치시고 번호와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사만 심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현 선배님과 훈아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멈춰 외치시고요 룰렛 돌려 주세요! 멈춰! 이승현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아 사완아 언니 아 아 아이비 좋다 아 이게 웬일이야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오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누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꿈처럼 그대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인승연씨 지금 견인차가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비가 아이비씨 너무하시네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시는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합하게 잘 들으세요 모든 노래가 나왔을 때 저희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나오실게요 그때 나오시면 되고요 아이비씨 같은 도전천공에도 상도덕이 있습니다 소품 넣으세요 소품 넣으세요 소품 넣으세요 독단적인 행동 한 번 더 했으면 저와 데이트하십시오